대한예수교장로의 합신총회 소속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방송 스튜디오를 개관했습니다. 개관식에는 예장 합신총회 김원광 총회장을 비롯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학유 총장과 박삼열 이사장, 이재헌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조정실 3평, 스튜디오 9평 등 총 12평 규모로 지어진 합신스튜디오는 미래에 다가올 다양한 팬데믹 상황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바른 신학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합신스튜디오는 앞으로도 신학생과 목회자, 평신도를 위한 신학교육 개발을 비롯해 2단, 동성애, 진화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과 방향을 제시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.